안녕하세요 너르마장 중덕입니다. 지금 하몽 연기 보이시죠? 벌레 퇴치하려고 중간점검 하몽에 연기를 씌워가지고 벌레들이 오지않게 방지하는거에요. 훈연하는 모습 하몽의 훈연되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잠깐 짧게 저기 드라마 촬영이 있어가지고요 별채해서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스모컨대요 여기 지금 참나무 장작으로 중간열로 훈연중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좀 상태가 좋은 애들은 지금 걸려있구요. 여기서 목이 양파 사이에 벌레 들어간 애들이 몇개 있더라구요. 걔네들은 지금 여기서 훈연중이에요. 연기 보이죠? 지금 연기 보이죠? 이거 열면은 하몽이 있어요. 하몽이 지금 소독중이에요. 벌레 알 뭐 이런거 끝장나는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 여기 봐봐. 요거 벌레 지금 보이시죠? 붙어있던 벌레가 다 나오고 있어요. 더 해야 되겠다. 지금 훈연 잘 되고 있어요. 걸어간 벌레 벌레 연기가 가득차게 해가지고 벌레 애벌레들이 알 깐 거 조그만 미세벌레들 싹 다 안녕이에요 안녕 아시죠 그거 연기로 소독 그런 느낌으로 조그만 벌레 알 다 박묘 하는거에요 보이시죠 저만에겐 촬영 하몽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 드라마 촬영이 있어 가지고요 가봐야돼요 이렇게 됐어 모임으로 가득한 후 한 번 더 보고싶은 선거 아픈 하루를 실수하러 오고싶은 피를 정리해둬 여름을 가득한 후 옥화하십시오 이제 사업이 감사합니다.